사랑하는 지웅아 순아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알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하겠다는 너희들의 말이 참 좋더라 남편과 아내로 긴 여정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말인데 지웅아 그 긴 여정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다, 옳다,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손 앞에서 빡빡 우기지 마라 남편으로 살아가는 데는 유연한 지혜가 필요하단다 손 앞에서는 가능하면 응 그래? 응 알았어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살아가거라 그러면 행복할 확률이 두시고 풀어란다 너희들은 이제 서로를 자세히 보고 오래 보게 될 거야 아름답게 보는 시간이 많겠지만 콩깍지가 벗겨진 눈으로 기대가 무너진 마음으로 한눈으로 보았던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맞아? 하는 마음으로도 보게 되는 순간도 있을 거야 그럴 때 잊지 마라 너희들의 첫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, 아끼는 마음, 이해하는 마음을 그래서 자세히 보아서 더 예쁘고 오래 보아서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두 사람이 되길 바란다